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상상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뭘 하면 특별한 하루가 될까 시장 한복판에서 춤을 해볼까 조용히 앉아 떡을 먹을까 바다로 나가 수영을 해볼까 어떤 의미를 만들까 오늘 난 선물할 거야 오랜 날과 밤을 기다려 만난 사랑 바다로 나가 수영을 해볼까 선물 될 거야 선물 될 거야 그래 나는 선물할 거야 오늘이 날이네 새로운 꿈을 꾸는 날 당신의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날 완벽한 오늘을 준비해 준비해 오늘이 완벽한 날이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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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날 행복한 날 행복한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